연희야, 운명은 왜 우릴 만나게 한 걸까? 예로부터 기생이란 말을 하라던 곳 헤어와라 했다. 난 이 시대의 아리랑을 만들 거다. 조선의 마음이 부르고 불러서 비로소 완성되는 노래. 조선의 마음이 되고 싶어요. 선생님이 그러셨어. 내 목소리가 조선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. 내가 아니라 연희예요. 새삼 노래하는 행복을 되찾아준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답니다. 다시 한 번 들려줄 거죠?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연희야. 가수가 되고 싶어요. 사, 고렌카라단. 만들어줘요. 나만을 위한 노래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